부를 창조하거나 성공하는 데서 타고난 재능, 학벌, 출신, 운, 인맥, 물려받은 재산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운이 성공을 낳는 게 아니라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행운을 얻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운이나 하기 따위가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생각하는 법, 행동하는 법을 전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부자 마인드,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셋으로 완전히 갈아타야 한다. 부와 성공에는 한계가 없으며 생각과 행동만 올바로 설정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의 양을 계산하고 걸맞은 수준의 행동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동안 당신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그랜드 카돈님이 지으신 10배의 법칙입니다. 부제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럼 목차를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0배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 행동의 4가지 수준, 두려움은 좋은 신호다, 절대로 핑계대지 마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장이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와 두려움은 좋은 신호다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0배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 있는가? 10배의 법칙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고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당신은 어떤 일에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당신은 성공에 필요한 행동력과 사고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공에 관해 연구해왔다.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 훈련, 끈기, 집중, 시간관리, 좋은 사람의 도움, 인맥 쌓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내 성공에는 한 가지 일관된 특성이 있었다.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탄탄하고 성공적인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내가 부에서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건 10배의 법칙의 두 번째 요소를 어겼기 때문이다. 10배의 사고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나는 실패했다.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 책 전반에는 탁월한 수준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탁월함이란 평범한 사람 대부분이 달성 가능하거나 달성하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뜻이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대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나은 자리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 둘 다 제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바라는 상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추가 수입, 매출 증대,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들입니다. 삶의 논갓 영역에서 이런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작 이러한 목표를 원하는 사람이 아직 그런 일을 해낼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들은 모두 가치가 있다. 그런데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를 원하는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동안 당신이 평범한 것으로 여겨온 수준을 넘어선다면 무엇이든 탁월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당신이 세운 목표는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직 성취 못한 지점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성공이란 당신이 원하는 목표나 목적의 달성 정도 또는 크기다. 성공은 숨쉬기와 같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음은 그런 성과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성공을 유지하려면 그간 해온 행동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배가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성공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성공이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막 쉰 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음에 쉴 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든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성공을 위한 시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마지막 숨에 의존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커리어와 개인생활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번영을 이룬 뒤에도 계속 노력해 생산성을 끌어올려 새로운 성공을 이룬다. 그들은 새로운 성공을 거두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목적이나 목표를 쫓는 사냥을 그만두면 성공 사이클은 중단되고 만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체중 감량이든 책쓰기든 억만장자가 되기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몹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 미래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념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 장담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성공에 필요한 내용을 끌어내는 일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보통 수준 아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의를 둘러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설계한 계획이 아닌데 목표로 삼도록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가 많은 돈인지 부유층과 중산층과 빈민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접한다. 따라서 당신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신은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실망한 적이 더 많지 않았는가.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달성해봤자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충격을 받고 실망한 적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왜 당신은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허비하는가. 아프지 않고 멋진 몸매로 변신하겠다면서 어째서 일주일에 겨우 단 한 번 운동하러 가는가. 시장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째서 그저 좀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가. 어쨌거나 이 모든 일에는 똑같이 에너지가 소모된다.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은 잘 해낸 일이나 달성한 성과의 축적이다. 당신은 성공을 더 나은 형태로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단 한 가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다.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스스로 발전을 거듭하는 성공에 다시 말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명심하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까지 제한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얻으려는 대상, 즉 목표나 목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목표 달성에 필수인 10배 마인드셋과 10배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마인드셋은 사고 방식,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 사고력과 행동력을 10배 더 발휘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이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 숨지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성공은 또한 당신이 원하는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10배 법칙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큰 목표를 세우고 10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10배 더 많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작은 계획 그리고 작은 노력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조차 뛰어넘으려면 탁월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읽을 때는 또 이 책이 노력만 강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저자의 생각에 설득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10배의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뒤에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볼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 피해자 행세는 그만두라 징징대고 투덜대며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성공을 끌어당기지도 창조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다루는 것이 2장의 목적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성공하려면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남탓만 하며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단한 행동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핑계만 대며 시간을 허비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성공은 당신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성공은 당신과 당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생긴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개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성공이라는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낼리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조차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나타낸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싫어한다. 그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기보다 자신이 일어나게 만드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탓하려고 비난이라는 도구를 휘두르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쌓아가지 못한다.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 또한 통제하지 못한다.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해 게임과 게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게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인생에는 없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결코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책임감을 다른 편에 전가하려고만 할 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의 결과에 절대 책임지지 않고 나는 불행한 피해자야 안 좋은 일이 나한테만 너무 자주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말만 한다.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내게 발생한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 그렇게 한다. 내게 통제력이 있든 없든 나는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력을 강박적인 욕구에 따른 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력은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니겠다는 건강한 의식이며 효과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일단 통제력을 행사하고 책임감을 키우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성공적인 해법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심지어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일까지 자신이 일으켰다고 가정하라. 그렇게 통제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키워라.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은 당신이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일어난다. 책임지는 수준을 높이면 해법을 찾는 능력이 더욱 강해지고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비난하면 피해자나 노예로 지내는 기간만 더 늘어날 뿐이다. 통제력을 발휘하면 나쁜 사건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행한 사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인생에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런 일에 늘 관련되어 있다. 비난할 사람이나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성공한 사람은 이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당신 역시 그래야 한다. 당신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외부 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전부 당신 책임이다. 책임지는 태도를 지닌다면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려면 뭘 해야 할까? 아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하라. 어떤 일이든 당신에게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일은 바로 당신 때문에 생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피해자를 자처할 때마다 정말로 피해자가 된다.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한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성공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들만 가득할 뿐이다.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모든 상황에 접근하면 당신 삶을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성공을 쟁취하거나 못하는 일은 당신 생각과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바로 당신이 모든 일의 근원이자 원동력이며 출발점이자 원인이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는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모든 일에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익이 아닌 핑계를 만들어내느라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지니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수많은 사람이나 책이 성공은 여정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공은 당신이 통제하고 책임진 결과로 생겨나는 어떤 상태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징징대고 투덜대며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책임감의 크기를 키우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하라.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으며 모든 일이 당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병신처럼 굴지 마라. 참 요새 장이 힘든데요. 저도 모르게 시장 탓,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 탓,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내용 탓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시장 하락을 대비하지 못한 점, 그리고 충분한 현금을 모아놓지 못한 점들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구멍을 막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이 책에게서 이야기하는 10배 노력을 하고 10배 행동을 할 때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지 않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요. 7장 행동의 4가지 수준입니다. 성공에는 얼마만한 행동이 필요할까? 성공을 이루려면 정확하게 얼마나 행동해야 하나요? 내가 오랫동안 받은 질문이다. 모든 사람이 남들은 모르는 손쉬운 방법, 지름길을 찾는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하게 지름길은 없다.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운을 얻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숙달되고 일관되고 지칠 줄 모르는 행동만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성공의 결정적 요소다. 적절한 행동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발휘하는 것이 사업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적절한 행동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동을 더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량을 4가지 항목 또는 4가지 수준으로 분리해 보겠다. 사람들은 다음 4가지 수준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 뒷걸음 친다. 3.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4.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분명히 당신은 최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영역에서 탁월해지고 1등이 될 것이다. 불행히도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1번에서 3번 수준으로 행동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즉, 아무것도 안 하거나 뒷걸음 치거나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선에서 인생을 보내고 만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뒷걸음 치기는 실패의 출발선이다.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평범한 존재로 남게 된다. 엄청난 행동량을 보이는 사람만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룬다. 첫 번째 수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뭔가를 배우고 성취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다. 커리어나 인간관계를 비롯해 자신이 원하는 무엇에서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꿈을 포기한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치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두 번째 수준 뒷걸음 치기. 뒷걸음 치는 사람은 퇴행하는 사람이다. 행동의 결과로 부정적인 경험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피하려고 뒷걸음 친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들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했다. 또는 스스로 결실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또 낳을 수 있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세 번째 수준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아마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필요한 만큼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수준의 행동이 중상층을 만든다. 그런데 이 행동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하다. 괜찮은 행동 수준이라고 용납되기 때문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삶, 결혼, 커리어를 영위하는데 평균적으로 충분해 보이는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정도로 많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안타깝게 대다수 직장인이 보통 수준의 행동을 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경제 지표가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처럼 상황이 변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보통 수준의 행동만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심각한 변화가 들이닥칠 수 있다. 네 번째 수준,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기. 믿기지 않겠지만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어디가 아프지 않는 한 계속 뭔가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또한 엄청난 양의 행동이 가장 기본 요소임을 뒷받침한다. 개미 집이나 벌집 안을 들여다보면 미래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는 생명체의 군집을 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뒷걸음치거나 아무것도 안 하기는 물론이고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기 비슷한 징후조차 찾아볼 수 없다. 나는 25세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 나는 방향을 새로 설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데 쏟던 에너지를 성공을 이루는데 쏟기로 결심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역시 충분히 힘든 일이었기에 어차피 힘들 바에야 성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25세 이후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는 내 앞에 놓인 일이 무엇이든 엄청난 행동량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나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끈기 있게 엄청난 수준의 행동력을 발휘하며 힘차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엄청난 행동은 흔히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당신에게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 수준의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 이 네 번째 수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마인드셋이 바뀌고 그래서 결과 또한 달라진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평범한 나를 보내던 때보다 더 일찍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애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평범한 하루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된다. 나는 엄청난 행동량 발휘에 계속 전념했고 마침내 엄청난 행동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 하지만 엄청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일하는 시간,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보다는 자신의 삶과 미래가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며 전념하는 태도 때문에 나는 일중독자, 편집강, 탐욕스러운 사람, 결코 만족을 모르는 사람, 불도저, 심지어 미치강이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런 꼬리표는 모두 엄청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붙인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잘 알기에 엄청난 행동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법이 절대 없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려면 안 좋은 꼬리표가 달리는 일이나 남들이 비난을 예상해야 한다. 당신이 큰 성공을 거두는 순간, 당신만큼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즉시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다음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면 당신은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는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이다. 첫째,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고를 받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보통 수준을 받아들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최면에 걸린 듯 대다수 사람이 그 수준에 머문다. 당신을 최면에서 깨워줄 유일한 수단이 바로 엄청난 수준의 행동이다.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이름 없습니다. 당신의 시도가 성공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한들 당신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절대 없다. 오히려 언제나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관심을 끌면 돈과 권력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들은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 여기서는 정말 엄청난 행동을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한 요소가 분명한데 이거를 행동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16장 두려움은 좋은 신호다. 이 장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두려운 장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전진의 신호다. 당신이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 곧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절한 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하고 느껴야 한다. 실제로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편한 것만 한다는 신호다. 편한 것만 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얻을 뿐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자체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존재하는 것일까? 진짜일까? 두려움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좋지 않는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현상이라고들 말한다. 이 말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 대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두려움은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감정이 촉발한다. 그리고 내 판단에 따르면 감정은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된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핑계를 대려고 자기 감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감정에 대한 내 의견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두려움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그만두거나 뒷걸음치는 핑계로 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감정을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당신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당신은 차별화되어 당신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모두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맞서야 하고 다른 제품을 분석해야 하므로 당신이나 당신 동료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도망가라는 신호로 여긴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두려움을 전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려움을 촉발하는 요소 중에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 성공 공식에서 빼버림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한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대상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불안은 점점 더 커진다. 따라서 두려움이 좋아하는 음식인 시간을 메뉴에서 제거해 두려움을 굶겨 죽여라. 시간을 끌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진다. 행동하라. 그래야 뭐든 성과가 생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하루 중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답은 항상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행동을 취할 완벽한 타이밍이다.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 실행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흐리면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행동할 대비가 된 것이다. 고민할 시간을 아예 빼버리면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준비는 필요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기가 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막상 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귀찮아지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말고 바로 행동하는 게 정말 실행하는 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판에 박힌 핑계를 대며 행동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한다. 좋은 타이밍이 아닌 이유는 언제나 있다. 이처럼 세상에는 무수한 핑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명료한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두려움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신속하게 하라는 신호다라는 진실 말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에 굴복하고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현상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내버려 둬라.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하라.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해로운 감정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국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누구나 인생에서 두려운 대상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은 두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 치면 에너지와 동기, 자신감을 잃게 되고 피하고 싶은 두려움만 더욱더 커진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모두 어떤 행동이 가장 큰 보상을 안겨줄지 결정하는 지표로 두려움을 활용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하기 위해 두려움을 활용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거나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다. 위대한 삶을 만드는데 돈이나 운은 필요하지 않다. 빠르고 강력하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불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당신은 두려움을 행동해 연료를 공급해주는 원천으로 삶에서 활용해야 한다.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요. 제가 주식을 매수할 때 이거를 좀 사용하거든요. 즉 어떤 주식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할 때 지금이 사기에 너무 두려우면 그때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주가보다 떨어졌을 때도 좀 내가 사고 싶은 욕망이 좀 생길 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내가 이 주식을 사기가 약간 두려울 때 살 때가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울 때 두려움을 떨치고 매수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21장 절대로 핑계대지 마라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핑계대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쯤이면 분명히 당신의 핑계거리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성공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핑계거리를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핑계란 뭔가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하다. 사전적 정의에서 핑계는 어떤 행동의 이유를 암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때 어떤 행동 또는 행동결여에 대한 진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차가 너무 막혀서 직장에 지각했다는 핑계를 댄다고 해보자. 하지만 이것은 정시에 출근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아니다. 교통체증을 예상하고 여유있게 집에서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각의 진짜 이유다. 핑계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가 결코 아니다.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신이 더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사실을 수정해 꾸며낸 것. 이것이 바로 핑계다. 핑계를 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직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핑계는 자신의 삶과 그런 삶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노예와 피해자의 삶은 핑계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쓰고 남은 것만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핑계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핑계는 절대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둘째,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난 돈이 없어. 과로하고 있어. 뭔가를 할 생각이 없어. 경기가 나빠. 지쳤어. 휴가가 필요해. 몸이 아파. 그만할까? 나도 이런 핑계를 댔다. 나 역시 이런 핑계를 대려고 마음속 깊은 것을 뒤적거리곤 했다. 당신은 이런 핑계거리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러한 핑계 중 어느 하나도 당신의 상황을 개선해 준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정말 많은 핑계가 있었는데 저의 핑계를 댔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하고만 하는 사람이 그토록 자주 핑계를 댈까? 그러는 게 중요하기라도 한 걸까? 핑계는 현실의 변조일 뿐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핑계는 당신의 현실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말로 오랜 시간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면 당신은 그런 상황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상황은 계속 나빠진다. 핑계 대기와 타당한 진짜 이유 대기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 사이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적어도 실패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거나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하거나 충분한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어떤 대답이든 소용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식의 정당화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 당신이 되는 핑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다.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대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반복해서 한 말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은 당신 때문에 일어난다. 핑계가 여기에 한몫을 한다.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가느는 중요한 요인이 핑계다. 자기 연민에 빠져 핑계만 대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만 겨우 지겠다는 신호다. 당신이 더 강한 책임을 지니고 더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판매에 실패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보너스까지 얻게 된다. 희귀성이 가치가 있다. 뭐든 너무 흔하면 가치가 별로 없다. 사람들은 거의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핑계는 너무 흔해 가치가 없다. 핑계는 더 큰 성공을 향한 열망을 부추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게 만든다.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운 대로 성공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에 접근하려 한다면 어떠한 일에도 절대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어떤 일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핑계될 생각은 하지 마라. 당신 자신 뿐 아니라 당신의 팀, 가족, 조식 구성원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는 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래된 명언처럼 무슨 일이든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그랜드 카돈님이 지으신 10배의 법칙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참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항상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를 못하고 생각만 하잖아요. 아,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아, 상황이 도와주질 않아.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남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핑계를 대지 말고 남탓도 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쏘아서 자신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10배의 행동을 한다면 정말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한 원칙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고 저도 정말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겠죠. 정말 자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